아, 진짜 고생하네요. 어제 바이크가 좋았어. 이거 밟고 있는 거 맞아? 응. 아닌 거 같은데? 언니가 안 밟고 있어. 슈아 아빠도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누니까 너무 좋아요. 한 달 만에 봤는데. 벽수리야. 하나 둘 셋. 아유. 왜 힘든지 하는 거 아네? 물에 surplus. 왜 저만간에 마카롱 협회에서 연락하는 거지. 점수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